삼각산 도선사가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더위 초복을 맞아 관내 경로당에 수박 3톤을 전달했습니다. 도선사는 초복 하루 전인 지난 10일 강북구청을 방문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기원하며 여름철 보약으로 불리는 수박 3톤을 전달했습니다. 도선사 사회국장 관태스님은 어르신들이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으며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도선사 주지 태원스님과 신도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도선사가 전달한 수박 3톤은 삼양동과 미아동 등 도선사가 있는 강북구 관내 13곳 주민센터를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습니다.